성주구는 지난 26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 심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환경점검에 나섰습니다. 현재 무더위 심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에서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도우미를 배치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 상황 속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